지금 부터 제2회 개인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이쪽 자리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고원 534 교수님의 모습이 너무도 아름답고 경이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원 534 교수님의 모습이 너무도 아름답고 경이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원 534 교수님의 모습이 너무도 아름답고 경이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원 534 교수님의 모습이 너무도 아름답고 경이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원 534 교수님의 모습이 너무도 아름답고 경이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원 534 교수님의 모습이 너무도 아름답고 경이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원 534 교수님의 모습이 너무도 아름답고 경이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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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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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remosелю Anda. 안녕. 안녕. sint입이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조금 다른 분위기이긴 한데요. 함께 즐기면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곡 오성준님의 웃어요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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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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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할 것 사랑하고 나눌 것 기꺼이 나누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의 인생여정에도 웃을 수 있는 일이 항상 많이 자리할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기원하겠습니다. 저의 마지막 소원은 고원 오상철 교수님이 10년 뒤에 다시 사진 전시를 하시겠다는 그 꿈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제2회 고원 오상철 교수님의 개인장 오프닝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잠시만 네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 레비 소개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특별한 소님이 또 오셔서 소개를 이제 해드리겠습니다. 제 제주 일본 일본 독총영상은 낙하이 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현행복 원장님께서 또 나름 잊지 않고 찾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 각국의 사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캐나다도 가고 일본도 가고 중국도 가고 많은 사진 속에 여러가지 풍경들과 행복 교수님이 전하는 이 행복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고마움과 더불어 마지막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